아이고 아이고 이거 뭐 석진이 형한테는 한 개도 쓸 생각이 없습니다 소민아 소민아 저쪽에서 여섯 개 준대 소민아 저쪽에서 여섯 개 준대 무용지물이야 해보니까 안 되겠지 닫은 거야? 닫은 거야? 스카우트 안 합니까? 예 안아주군요 안 가 여섯 개 준다고 여덟 개? 여덟 개? 생각 좀 해보고 내가 볼 때 저 혼자 연기하는 것 같은데 혼자 연기하는 것 같은데 여덟 개? 여덟 개? 저 봐봐 저 형 봐봐 저 형이 막내야 57살인데 이제 아직도 다섯 개 여섯 개? 야 누가 철이 없냐? 어? 저 봐봐 어? 57살인데 야 하나만 더 줘 형 꿈꿨어요?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뭘 여섯 개예요 몇 개는요? 나 제가 지금 소민이가 여덟 개 줬거든 봐봐요 열 개 줄게 열 개 열 개? 열 개 들어오세요 아 그러니까 줘야지 아니 확정이야 이거 들으면 끝이죠 확정이야 확정 틀으세요 네 오케이 아 좋았어 키스마 키스마